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이 웰다인교육재능기부나눔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의 7일 부산 백광빌딩 2층 교육장에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어르신과 함께 희망을 여는 웰다인교육재능기부나눔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60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도법사 홍법사 주지심선수님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인 만큼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웰다인교육재능기부나눔활동은 2016년 행자부 공익사업교육일환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8주간 진행되며 수료 후 지역국지관과 호스페스 병원을 방문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의 형태로 재능기부하게 됩니다.